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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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gucken... бегом Disniper! separation you espero Sí ya 아악! 아악! 이러지 마세요! 전 아직 취직도 안 갔다구요! 무슨 일이야? 한번만 살려주세요 괜찮아요 저희 멤버에요 저희 멤버 야 너는 왜 샤워하고 옷을 안 입고 계시지? 안 그래도 입으려고 그랬지 근데 여자분이 누워있길래 누군가를 본건데 누르셨어요? 죄송합니다 그나저나 이제 정신이 좀 드세요? 아깐 미안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갑자기 찾아와서 아 저 근데 누구세요? 형들은 여자 누군지도 모르는데 막 드러나도 돼요? 이상하자면 어떡해? 야 그렇게 말하는게 어딨어 형이 잘못한거니까 일단 안으로 모신거잖아 낯선 사람이잖아요 사과드려 아니에요 두 분 괜히 저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진짜 누구세요? 여기 어떻게 온거야? 저는요 그래서 이 집에 도우미로 왔어요 어? 근데 우리 도와주시는 할머니 계시는데 그러니까 오늘 그런거니까 또 안오셨네 그 할머니가 사실 저희 친할머니시거든요 원래부터 고혈압 때문에 몸이 많이 안좋으셨는데 최근 무리를 하셨는지 증상이 악화되셔서 쓰러지셨어요 사랑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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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에 기대세요. 삶의 활력소가 되어드릴께요. 그러면 저희가 한번 찾아봐야 될텐데 어디 계세요? 괜찮아요. 위독한 정도는 아니고 그냥 안정하시면 된다고 해서 집에 계시고요. 제가 파이팅 하면서 간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제게 집안일을 맡기신 거고요. 아 그렇구나. 아까 놀라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애만네도 아까 말씀하게 한 거 사과드려. 아니 뭐냐. 틀릴만한 것도 아니고. 오늘 사과해. 감사합니다. 저 근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가린이에요. 가린이. 올해 스무 살이고요. 나랑 동갑이야. 야 동갑이야. 야 동갑이야. 잠깐만. 야 태양이랑 지용이랑 동갑이야. 야. 근데 성이 뭐예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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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름이. 마가린? 아니야. 나는 느낌 있어. 마가린. 나 진짜. 이름이 마가린이라고요? 넌 승리야. 야, 너 마카린이 더 이상 안 했어. 마카린이 완전 위치해 죽겠냐. 야, 마카린이 진짜 아까부터. 승리가구나, 넌 패배야, 패배. 야, 중요해 봐. 신경 쓰지 마. 그냥, 멀어서 그래, 승리가. 괜찮아요. 여러분, 잘 부탁드려요. 아유, 되기 가세요, 되기 가세요, 되기 가세요. 아유, 되기 가세요, 되기 가세요. 너는 낮아있어, 그쵸? 아, 어? 근데 이게 무슨 소리지? 아, 아, 죄송해요. 집 찾아 헤매느라 아직 점심을 못 먹어서. 아니, 그 분이 슬슬 배고플 때 됐네. 아, 나도 배고프잖아. 아, 나도 배고프잖아. 아, 나 옷 거슬리 끓는 줄 알았어. 제가 얼른 맛있는 점심 만들게요. 아유. 안 그래도 여러분들 해드리려고 맛있는 고기 많이 사왔거든요. 예수, 예수. 예수.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네. 야, 빨리 나으세요. 아유, 나 몰라.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다 시키세요. 다 시키세요. 죠. ss